미국의 밥그릇 모양으로 바뀌어요. 고물 같은 그릇도 달인의 손길만 닿으면 황금빛 그릇으로 변하는데요. 까만게 이렇게 깎아서 표문을 벗겨서 이렇게 완성이 된거죠. 순식간에 색과 모양이 변해버린 그릇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이 바로 달인표 6위. 제가 만든 그릇으로다 밥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전국 각지 달인들의 정성을 모아 올 한해 전 국민의 풍요와 건강을 키워내는 차례상이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바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달인들처럼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물질적인 넉넉함 보다는 마음의 열을 갖고 가족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달인들 파이팅! 달인이 낳은 최고의 스타 홍지승씨입니다. 학교에서 팔씨름 붐이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팔씨름이 되게 재밌구나. 힘께나 쓰신다는 이분과의 대결에서도 가뿐하게 승리하시고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당당히 승기를 거부하신 남자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거. 등장부터 위협적인 이남부샤 울부팔트 육지수 선수! 달인에게는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달인에게는 이처럼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는데요. 1대 50의 대결에서도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명의 건장한 성인 남자들과의 대결도 펼쳤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도전자들로 가득해 들었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홍지승 달인에게 버금가는 파린의 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4명과의 줄다리기에서도 단숨에 이겨버리는 괴력의 사나이. 이들에게는 프라이팀도 총이 짱! 한 손으로 60kg의 바벨도 거뜬히 들어버리고 양쪽 어깨에 성인 남자 둘이 매달리는 건 이 남자들에게는 얘기 아니죠. 힘하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려면 서러울 대단한 사나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실험 최강자를 가린다. 힘과 힘이 맞붙는 진정한 힘의 대결! 누가 이길지 제작진도 전혀 몰랐다는 열띤 승부의 현장 속으로 출발! 진짜 예측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홍지승 달인도 예측할 수 없었던 추석특집 팔실험 최강자전 지금 시작합니다. 팔실험 승부사를 찾으러 가렸더니 인천의 한 꽃집으로 간 제작진? 화안들로 준비한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SBS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꽃 만들고 있어요. 꽃 만드는 거 배우면서 배달했으면 배달 나가고 왼쪽 어깨에 마치 베개마냥 화안을 가볍게 들고 나오는 꽃집 청년 조광청씨 겉은 이래 보여도 속은 꽃처럼 여리여리하다고 하는데 하하하, 조금 그렇죠? 최고하고 지금 하시는 일이랑 안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힘도 좋고, 팔실험도 세가지고 진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 누구랑 붙어도 그의 힘을 먼저 검증해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공직 환경은 한 6년 정도 됩니다. 경력 6년의 트레이너와의 대결 두 남자의 팽팽한 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아이, 그때 단숨에 경기 끝! 눈 깜짝 깔씩 결판 났어요. 또 다른 도전자도 맥없이 넘어가고 마는데 이때 구평에 살거든요, 제가. 구평에 팔실험 왕이었어요. 아, 팔실험 왕이요? 네, 그렇죠. 인천 구평에 팔실험 왕! 이번엔 꽃집 청년을 누릴 수 있을지 치열하게 벌어진 눈치 싸움 과연 승자!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또다시 죽으면 헬스장 도전자들 아우, 부끄러워. 쭉 넘어가시던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기술도 중요한데 순발력도 중요하고 그게 다 합쳐져야 돼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힘 앞에선 안 돼요.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야죠. 도망 expedition. 또한 도전을. 찾을 못 됬어.